보스에는 변신로봇 수비 챙겨야지 무작위 희귀욕을 안하려고 획득합니다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아 뭐야 세상에 아이 세상에 아이구 아 발렌시아님 발렌시아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호원 감사합니다 아이구 호원 감사합니다 아 varr 아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호원 고맙습니다 진화 crispy 잠자라고 incarceration 완벽한 타격, 폰멜 타격. 카나단장을 제거합니다. 아, 수비줄걸. 제발 그 자체는 보속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 폭발 포션. 몽둥이. 갓 뿜기 나왔다. 보속이 색 타던려라, 갓 뿜기 나왔다. 낡은 동전. 피포션. 먹어. 혈안. 전투 채면 먹어야 된다. 으이 씨. 에! 뭐야. 노래라. 지진 발생. 지진. 아니 저거 소리 너무 무섭게 다. 재난 발생 후자 너무 무서운 거죠. 다운로드. 3.5래요. 3.5면. 가벼운 지진 아닌가 순무 연타 연타 몸풀 절단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 몽둥이 질 있어가지고 그렇게 슬린인데 덱 사는 게 어렵다고요 슬린이 아니어도 어려우니까 안심하십시오 멜롱 멜롱 바리케이드다 지금 바리 넣는 게 참 이게 참 이게 정말 참 아까 차고 나오지 않았어 걸렀는데 엘리트 가지 말자 승천 이슬린이구나 리얼 슬린이잖아 전투염성 어퍼컷 현류 현류 바리케이드 있으니까 괜찮겠지 바리케이드 위주로 가자 밤샤 모년어 시청자 엘리트 예수 형 아 Parlosa 지진이 화염 장벽 타이밍 진짜 안좋네 화염 장벽 타이밍 진짜 안좋은 쪽으로만 나온다 아이 발이 왜 또 나와 저기요? 바리케이드 선생님? 발굴혈환? 룬큐브 아니면 어두운 피즈 아 소주도 되겠다 소주하자 그냥 아이언클레드에게 포션이 필요한가? 나는 로이더가 아니다 이제 과일 주스에 나와서 박시게 아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그래 이거지 아아 으아아아 너무 좋다 몸통 박치기 몸박은 넣어야지 주판? 진화? 주판 진화 섞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불풍기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상태 이상 넣는 카드가 없네 전천 전천 퍼즐 전천 살 바에야 퍼즐 사는게 낫지 않을까 가격도 싸네 가격도 싸네 근데 퍼즐 사면은 저 위에서 제거하기 힘들어집니다 호호 아아 아아 저 이벤트 진짜 개 싫다 진짜 저 이벤트 진짜 개 싫다 진짜 엘리트 위험한데 엘리트 위험한데 본전이야 이렇게 돌이자 갓붐기 몽둥이 몽둥이 하나 더 들고 갓 풀이고 다내고 싶다 병바리 병진화 병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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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무 이본박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뭔가 이즈라이징 뭔가 이즈라이징 클강 나온다 아아 흘네불까지 클강 나온다 심지어 심지어 순무도 있어요 심지어 순무도 있어요 심지어 순무도 제거랑 강운하면 끝인다 아 징끈까지 주시겠다 징끈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흘려보내기는 흘려보내기는 땡큐인데 징끈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쟤 폼타를 강할까 진호를 강할까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야 야 주작노 야 드로우주작 없어져야할 천탑의 안좋은 문항입니다 주작노 주작노 병반이기 때문에 무적 넣어도 됨 세장 갑시다 호스트 안 모자라는데 덱수로 들면 주판 잘 돌아서줘 주작노 클강 나온거 같은데 물음표 보면서 대갑수 가고 불 엘 잡고 강화 때리고 제거하고 아 맞다 파충류 수술사 이런 애들한테 잘못 걸리면 뒤질 수 있는데 맥게임 똥게임이라서 치약 능숙 천천 갓분기 화염장벽 갓분기 갓분기 있어야될거 같은데 방역없어가지고 방역없어가지고 그지같으면 까충류 수술사 땜에 갓분기 불반 화염장벽이 조금 더 중요할듯 도전 아니 아니 으악! 으악! 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근데 가지 필요 없잖아 가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압축 바리사문데 가지가 왜 필요는 가지가 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넣으면 차 먹고 늦게 도는데 안되네 큰일남 아이 바충류 주소 저 놀아이 같다 이거 하지만 아이언 클레드가 더 놀아이 입니다 무장해제 하나 들고 갈까? 재물이 나올 거 아니면 무장해제 필요 없을 텐데 심장 때 무장해제 하나로 30딜 막을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모두 강화 눌러도 이기기는 이기겠다 약간 질 수가 없다 안 잊힐 수도 있다 첨탑이 첨탑하는데 첨탑이 첨탑하는데 또 이렇게 그러면 GU 스스로 odor고 아이언스 전자마자 손이 하야 제발 하므 하야 아이스크림 밟아 아 좋아요 위장 크림이었습니다 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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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서 제거하고 다음 방에서는 더 제거하면 되겠다 아 뭐야 상점색 돈독이 울려가지고 숟가락 가자 터져 봐 터져봐 혼자 죽네 내가 안 때려도 혼자 죽네 흘려보내기 필요할거 같은데 이거 그냥 넣는게 아니라 꼭 필요할거 같은데 킹렬 상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졸라 사기 카드임 왓츠 카드 평가할 때 흘려보내기 생각하니까 카드를 좋게 해봐줄 수 없더라 오우수수용 치 야 뭐야 이게 이게 게임이야 이게 주네 사이 캐릭터네 가카 가카 세상에 에버에게 폼타 강호할까 아니면 전투체면까지 전투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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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체면도 필요 없겠지 와차로 시작체력 300시작윔을 개화해 표식 최대체력윔을 낡은 동전 남은 체력 1당 100원 심장 크라실래요 시작체력 300에 시작윔을 개화해 표식이오 저 터널리아 맞았어요 저 터널리아 맞았어요 아 1렘 맞은 저 터널리아 저 터널리아 저 터널리아 저 터널리아 불편 저 터널리아 저 터널리아 저 터널리아 저 터널리아 저 터널리아 아이언클레드가 말하는 적핀 나한테 1렘 먹이면 적핀 뮤비 와 터널리아 참완수하네 퍼펙트 보는게 더 나았을까 괜히 맞았네 창방이 1단결이고 심장이 1단결이고 참완 이게 게임이냐 미친 캐릭터 심장이 너무 허접이라 해줄 말도 없네요